자식폭 지지리도 없는 여자의 특징 이 시간 제가 주제를 하나 정했거든요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식폭 지지리도 없는 여자의 특징 참 그게 답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이 자식폭 진짜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형태하고는 상관이 없거든 그 여자의 사주란 말이야 그 여자가 자식폭이 있냐 없냐 하면 당신은 자식폭 없습니다 남편폭 없습니다 다 이러지 않냐 근데 진짜 자식폭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일을 자꾸 자손들이 저질러 놓고 맨날 뒷가닥지만 해주는 거야 금전이면 금전 또 하물며 부모를 때리는 놈들도 있어 그리고 부모꺼는 일단 다 빼가 빼가고 나서는 부모는 나 몰라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너무 부모가 자식한테 액자심을 너무나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그래 놓고 나는 자식폭 지지리도 없어서요 없어서요 그러는데 어떻게 냉정하게 자식을 버려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자식을 살리고 자기도 살리려면 냉정해야지 돼 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자손들이 자식이 세 사람이 있어 자녀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큰 자손이 속을 계속 속을 새겨 속을 새겨 갖고 진짜 없는 재산 있는 재산 다 저기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두 자손들이 예를 들어서 형한테 그렇게 해 그럼 왜 엄마는 우리들은 뒷전이고 형한테만 이렇게 하냐 애들이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도 이 엄마가 중단을 하면 괜찮은데 중단을 안 하고 그 다 그냥 뭐 땅이고 뭐 다 팔아서 이 큰 자손한테 올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두 자손들까지 다 나가버려 엄마를 배신해버려 그러면은 엄마가 외톨벌이가 되겠지 그리고 가진 거지 다 큰 자손들 주고 나면 다 털어먹고 나면 엄마 나 몰라라 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두 자손을 찾아가서 두 자손도 이 부모를 거부를 해 왜 이 큰 자손들 너무 어느 될 놈은 떡잎부터 보면 안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죽일 놈은 죽일 놈이야 그러는데 그 안 되는 놈한테 계속 갔다 하면은 한강에다 이 돌 던지기야 깨진 놈이 물 붓기고 소용이 없어 근데 하다가 너무 이 아들이 하려고 노력을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가 되거든 거기다 자꾸 드러나 봤자 이거 대로 더 같이 죽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고 있다면 일찍이 이 자손을 포기를 해야지 돼 어떻게 자식 가진 사람의 말을 저렇게 해야 정암관 씨 이러고 나한테 비판하고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런 거 다 겪어본 사람들이야 애들이 한참 학자에 대해 말썽 피우고 그러면 이 자식 하나 때문에 막 가다가 야단치고 이러는데 너 그래 나 너 한 자식 버리고 이 두 자손 기른다 두 자손인데 건진다 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서 딱 내팽개치잖아 그러면 이놈은 아무리 부모 속을 속에서 나가서 저 혼자 딱 내팽개치면 저 혼자 살꾹이 해 부모한테 매달리지 않아 근데 부모가 그렇게끔 만들어 놓는 거야 이건 누구 다 내 탓이야 그래 놓고 나중에는 나 자식 보고 없어요 자식 보고 울고불고 하는데 왜 부모가 이쁘다고 자식을 이렇게 떠받드는 게 아니거든 이게 자식을 도우는 게 아니거든 자식을 나쁘게 하면 나쁜 길을 낳게끔 만드는 거야 이거 있잖아 우리 저기 부모님들 진짜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니 함부로가 아니야 그렇게 막 말썽을 피우고 그냥 막 불량화 애들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자손 하나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까지 다 불량화가 돼 버린 거야 그런데 이르니까 이만큼 이르니까 이 자손을 그렇다고 자손을 죽이라는 건 아니지 그 대신에 후회라고 나중에 와서 무릎 꿇고 오면 그때는 부모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자손도 살고 나도 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포기를 딱 하고 딱 내던지니까 그 자손이 딱 커서 딱 성공을 해서 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자손도 버릴 뻔했거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무조건 부모의 재산들을 갖다가 자제분들에게 다 놀아주고 해주잖아 그리고 이제 나는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나 죽기 전에 미리 그냥 한다 좋아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것도 그러면 그 자손들이 부모 재산을 가지고서 잘 이거를 이용해서 잘 살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결국은 자손들 갖다가 다 주고 나면 나아갔다가 돌아보지 않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 옛날 같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부모도 내가 살다가 죽을 때까지 쓰고서는 있을 돈은 만들어 놔야지 돼 자손들 다 주면 안 돼 막말로 자손들이 다 거들떠보지 않고 이러면 돈 가지고서는 뭐 양노원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아들한테 다 주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들 형제들이 싸움하고 하고 그러는데 열 손가락 깨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고 또 그 중에 잘한 자손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더 주는 건 어느 정도 주지만 그래도 자손들 평등하게 또 같이 갔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우리 부모들의 마지막 자손들에게 주는 재산이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저의 상담 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필히 내가 자녀복이 없다고 해서 이 말을 하면서 덧붙여서 이거는 하는 말이에요 왜 어르신들 마지막 만년에는 좋아야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자조분들한테 대우도 받고 훌륭하게 자조분들 키웠으니까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들이 있으신 분들인데 나이 잡서 갖고 진짜 월세팡 살면서 이런 분들 울고불고 와서 점상에 와서 울고불 가면 하나의 하소연뿐이 안 되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마음의 하나의 하소연을 해서 받아서 그 위안을 하나를 받아 갖고 가는 것 뿐이에요 아 당신 내가 도와줄게 나이 먹었으니까 애들이 말 잘 듣게 해줄게 이거는 그냥 이빨님 말이야 나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은 상하지 마시고 어르신들 잡수고 잡수고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어서 여기서 울고불고 다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못 하잖아요 자식 어디 가서 숭 못 보잖아 막말로 남편 바람피고 해서 남편 숭을 볼 수 있지만 자식은 절대 숭을 못 봐 왜 말 한마디 내가 받을 때 그 자손이 또 안 될까 봐 그러니까 자식 복 없다 없다 하시고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거는 내가 그 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복이 없으면 내 복이라도 살아야지 뭐 아니면 도야 그래야지 되는데 내 복까지 갖다 자식한테 다 저기 해놓고 그건 아니거든 그럼 그 자손이 이루어설 수 있게끔 그 역할만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부모가 거기까지만입니다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희생양까지 될 필요는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지만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막말로 제 자손이 와서 나 죽겠으니까 살려주시면 저도 해주겠죠 그렇지만은 냉정하게 어느 정도 하고선 냉정하게 해야 그 자손이 큽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어르신들한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손들 넘어갔다 안 돼갖고 하는 자손들은 스스로가 지금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흙박도 건너봐야 아는 거거든 근데 편안하게 부모 돈 갖다가 자꾸 쓰는 거 보면 편안하거든 안 겁어도 되는 돈이거든 써도 되는 돈이고 그러니까 자손들은 그래도 이쁜 도둑이라고 그러잖아 내 거 다 주고도 갖다가 받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래야 내 자식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제 말씀이 그렇다고 자식이 이렇게 힘든 다 도와주지 말라는 거 아니고 어느 정도껏 하셔서 그 자손들이 스스로가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다 이런 불상사 없이 자손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자손들이 다 잘 돼서 좋은 부귀 영화를 이루는 것을 바라는 것도 다 청앙만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지껏 제가 무속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다 못 받겠어요 자손 때문에 갔다니 너무 다 해주고 진짜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뿐이지 어느 정도껏 선에서 하시고 자식 복 없다 뭐 그런 소리 하시지 마시고 선까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가장 편안하세요 청앙만신이었습니다